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못되지 않다, 맞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혹시나 이 내용만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생각으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고만 할 뿐이지 제 주관적인 내용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안내면 한 달 새 30명이 퇴사가 됐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사이버보안이 인력 생태가 붕괴가 위화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목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극적인데 저는 이것을 딱 제목만 보고 난 뒤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먼저 생각을 했냐면 어 30명이나 퇴사했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갔지?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물론 몇 명이 퇴사를 했냐 이것보다는 아마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정도 시기에는 원래 퇴사자분들이 많은 시기예요. 인력 이동들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어디로 옮기나 보다. 근데 어디 대기업에서 많이 뽑았지? 이것부터 우선 좀 찾아봤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누가 어디로 갔는지 몇 명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제 지인이 아닌 이상 그냥 아 지금 시장이 어디선가 좀 많이 뽑고 있는 거구나. 어떤 사건들이 좀 많이 터졌나? 이제 보안 시장이 점점 좋아질라나? 뭐 이런 오히려 좀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내 기준입니다. 물론 뉴스에서 안내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SK실더스도 있을 거고 이글로시키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봉대도 주는 그런 회사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안내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한번 좀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1월달은 거의 없죠. 1월달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뉴스 정보들만 보면 1월달은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1월달에 있고 뭐 2월달 3월달 4월달 좀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6월달에 이렇게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요 분들이 요 분들이 그냥 회사를 떠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로 옮겼을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도 보통 동급 회사보다는 조금 더 연봉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대기업 쪽으로 이제 더 많아요. 모르지 안내 같은 경우도 중견기업이죠. 중견 대기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인데 요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높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이제 갔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보관 담당자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안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보안 회사가 보안 쪽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백신이나 그런 개발 쪽에 있는 인력들도 많이 있을 건데 또 제 분야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의해킹이나 이제 보안관지 쪽 치매사고 분석 쪽 인력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습니다. 이직이 특히 1월달은 많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봉 협상을 언제 하냐면은 1월달 딱 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보통 2월달, 3월달 정도 늦으면 4월달을 해요. 4월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결과를 보고 이직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커리어를 쌓는 뭐 책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냐면은 연봉 협상을 하고 가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작게는 5% 정도 그 다음에 한 10%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연봉 협상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은 또 이직하는 곳에서도 뭐 적어도 한 20% 아니면은 뭐 많게는 뭐 30% 이렇게 높여가지고 갈 건데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합하면 한 40% 정도 되잖아요. 정말로 많이 받으면요. 그러면 그만큼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뭐 한 30% 정도만 올라도 한 4천만 원을 더 이제 받고 천만 원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이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보고 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뭐 맞았었던 휴가도 갔기 때문에 1월 달은 뭐 큰 프로젝트들도 없을 거고 예산도 많이 안 잡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5월 달, 6월 달 정도의 이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내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5월 달, 6월, 6월 달에 갑자기 좀 많았다라고 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분들도 조금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요걸래 이제 2017, 아, 2023년도에 터진 사건 중에서 보안 쪽으로 제일 큰 사건은 요 분들이었어요. LG유플러스 쪽에서 이제 대량의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간 사건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밝혀진 것만 기준으로 제일 큰 사건이죠. LG유플러스 통신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이버 보안에다가 지금 현재 전반기만 보더라도 많이 투자를 했죠. 하반기도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다음 인프라 투자나 그런 것들도 하겠지만 인력들도 많이 뽑은 것은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인력들도 이제 보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나 그것보다는 경력자들을 많이 뽑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력자들을 보면 어디서 뽑겠어요? 당연히 안내비나 SK실러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 등 했던 인력들이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한번 일어나면은 LG유플러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제 같은 통신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큰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보안 투자들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사건들이 많이 터져야 돼요. 보안 담당자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해킹 사고가 너무 안 터지면 너무 조용해요. 인력들도 이제 더 안 뽑을 것이고 투자들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은 또 해당 보안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괴롭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받고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투자들을 또 내부적으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안 시장들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만 봤을 때는 저는 어딘가에 많이 옮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직들이 없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침체 분위기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번 연도에 침체에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도 좀 관련되었겠지만은 IT 인력들을 많이 뽑았죠. 참 그 코로나 시기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IT 연봉들이 사실 많이 오른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전에도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이 시기 때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뭐 연봉만 올린 것이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연봉 자기 연봉이 안 올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실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많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IT가 특히 IT 쪽으로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그만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회사 직원들한테 이제 연봉을 주는 입장에서도 항상 미안하죠.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시장들이 그것들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 많이 침체가 되었는 시기다. 코로나에 비해서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풀렸죠. 사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안보다는 이제 다른 IT 동일한 안내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보안 솔루션 개발하고 같은 IT 직종이죠. 보안 인력들도 IT 직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IT 직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너무나 적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에서 굉장히 1억이다. 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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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 연봉이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다 써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인력도 투자 많이 했고 연봉도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등치를 많이 키웠는데 욕을 내.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그런다 보시면은 또 많이 이제 인력들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적자를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버티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IT 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덩치를 컸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없어지고 있죠. 더 심해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현재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 비교가 조금 살짝은 제가 좀 캐스턴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메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냥 이 글만 보면은 보안 쪽이 참 연봉 안주는 것 같다. 우리는 5천만 원이면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이 받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데 비해서 야 이 정도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삼성 SDS나 LG CNS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안 회사가 아니죠. NC 소프트도 그렇고 NC 소프트도 요즘 많이 매출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넥슨 같은 경우도 게임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각각 분야에 정말로 이제 최고 있던 대표적인 회사들이에요. 이분은 보안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회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이 안에서 이제 다른 보안 인력들을 가지고 좀 비교를 했으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제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런 분들이 만약 정말 보안 인력들도 연봉이 같이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에는 안내비나 SK실더스나 다 이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갑니다. 보안 담당자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처우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제 갑이나 의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 고객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SK실더스나 안내백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의킹이나 보안 관제 인력들도 근데 이제 이 갑 쪽의 위치들을 고객사 위쪽으로 가면은 관리 파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자산의 자시 서비스 자기 회사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서들입니다. 보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업종에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원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앞에서 이제 게임이면은 게임 회사에 있는 부서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주면은 그만큼은 이제 연봉들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침체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보시면은 희망퇴직 이야기 많은 거고 증권회사 은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 같은 경우는 그런 로테이션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퀘스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연차를 한번 좀 보시면은 비교가 좀 이상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내비나 이제 뭐 드림스키리티 이글루 같은 경우에 보면 근속연수가 6년이에요. 6년이요. 근데 이제 6년 쪽에서 위에 오준 숫자들이 좀 어떤 걸 평균으로 아마 요거를 평균을 내서 이제 5천 얼마라고 낸 것 같은데 뭐 6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안내백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15년으로 비교했어요. 이게 왜 왜?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15년이라고 하면은 6년에서 15년이면 보통 이제 2배가 좀 더 높죠. 한 2.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연봉이 만약 정말로 안내백 같은 경우가 꾸준히 오른다. 정말 요 수준으로 연차별로 꾸준히 오른 2배 정도가 비율적으로 오른다면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가 있겠죠. 비슷한 수준 이거는 더 많죠. 2.4, 5배 정도 비율을 하면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10년차 정도는 요 정도 1억 정도 당연히 여기도 10년차 되면은 꾸준히 오른다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안내 쪽에 이런 회사에 있으면은 유논도 1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거는 현실인데 이게 왜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객사 대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돈을 받냐 아마도 이제 안내 쪽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돈을 고객사 쪽에 받을 건데 그게 기준에 되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요거 표를 좀 많이 제시를 해요. 고객사 쪽에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증적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023년도 기준일 겁니다. 2023년 기준인데 자 우리가 보안 쪽만 봤을 때 어디 어디가 이제 보안이면 요쪽이죠. 요쪽이 전보보안 전문가 그 전보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 치매사고 대응 전문가나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보보안 컨설팅 쪽이 있는데 IT 컨설팅 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크긴 큽니다. 요것도 좀 살짝은 잘못된 조금 살짝은 잘못된 전보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다 여기서 어차피 치매사고 대응 부분이나 전보보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좀 비슷한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보보안 컨설팅 쪽 같은 경우에 관리 파트 쪽이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전보보안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킹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보보안 침해사고 대응 쪽이나 요쪽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보보안 전문가를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용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관리 파트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연차가 높아요. 평균적으로 높죠. 왜 그러냐면 보통 기술적으로 하고 난 뒤에 한 3년차에서 5년차 정도 갈 때 관리 파트로 좀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PN급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 이 정도로 받는 것들이 맞아요. IT 컨설팅 쪽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나왔듯이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것만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전보보안 전문가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비교를 으따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고객을 하는 확대면 이제 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을 쪽에 있으면은 요걸 기준으로 이제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쪽만 봤을 때 정보보안 전문가 평균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 받는다. 여러분들이 받는 월 임금이 아니고요. 고객사가 이제 업체한테 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무튼 맞춥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기준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중급이라고 합시다. 평균이니까 중급. 그 정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받아요. 중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3년차에서 이제 5년차 정도 이제 중급 인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한 800 정도를 우리가 이제 받는다고 합시다. 800. 요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아요. 모의힘 인력들. 그 업체들한테요. 자 그러면 이제 800을 받는데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월급을 줘야잖아요. 사장님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인데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5배 정도 뭐 정말 많이 주면은 한 2분의 1 정도 해서 왜 그러냐면 운영비나 뭐 퇴직금 같은 경우나 뭐 이런저런 뭐 부가적인 뭐 임대 뭐 이런 것들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많이 주면 한 400 정도 준다고 합시다. 400이면은 연봉이 뭐 한 4,800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고정도 준다고 했을 때도 하면은 이제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더 연봉을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죠. 800이 아니고 이제 1,000을 받으면은 실제 그날 반터막 준다고 했을 때 500 정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봉이 이제 뭐 그 정도 6,000 정도로 상승이 되는 거죠. 10% 이상 정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회사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800 아니고 나는 1,000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장님, 착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줄게 라고 이제 인센티브로 주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무한이 올라가냐. 여러분들 이제 고급이 됐어요. 고급 인력이 됐는데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만 원 정도 받는데 고급 인력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여기 맞춰서 1억 정도 받으려면은 이게 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야만이 가능한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냐. 힘들죠. 힘들죠. 왜 그러냐면 여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무한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뭐 이렇게 최고율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막혀요. 위쪽에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버 보안 기업들, 여기서 지금 사이버 보안 기업이나 그런 데 갔을 때는 이렇게 10년 차, 15년 차 간다고 해서 여기처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줄 수가 있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다른 걸로, 다른 서비스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더 많이 주는 거고. 인센티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연봉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이 있잖아요. 근데 연봉은 한 뭐 6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가 뭐 한, 뭐 한 정말로 좀 많이 줘가지고 한 뭐 한 3천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9천만 원 되는 거죠. 9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연봉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럼 연봉이 꽉 끼는 거죠. 4천만 원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권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봉이 많이 형성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많이 버죠. 요거글래 같은 경우는 금융권은 정말로 많이 벌고 있죠. 이자가 그만큼 많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요즘 나오고 있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연봉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보안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들이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막 시장에 따라서 실제 막 들순날둘 해가지고 막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보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꾸준히 물가에 따라서 물가 정말 물가 정도만큼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물가 물가가 50% 그 정도는 아니요. 물가도 못해. 아무튼 여러분 생각하는 물가 3%에서 5%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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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안 처음 했을 때도 그랬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렇게까지 매출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들숭날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고객사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많이 가려면 그만큼 이제 연차도 어느 정도 쌓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5년차, 10년차 됐을 때 이렇게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받으면 좋잖아요. 1억 연봉 넘게 하면은 정말 좋잖아요. 계속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잘 이제 재밌게 버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 있다 생각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차들을 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정말 운이 좋다. 정말 나는 이제 뭐 한 2년차, 3년차 때 정말 금융권의 탑으로 나는 좀 간다거나 어디 이런 데도 다 탑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 어깨로 이제 탑으로 간다면은 순간적으로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부가적으로 또 더 기회가 좋으면은 더 많은 연봉을 또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 영상에 제가 담기에는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후에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